문제가 자 28페이지 보셨어요? 다음은 영재 어머니와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이고 작성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서술을 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죠? 4점입니다 그러면 한 4가지 정도는 제대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감을 가지셔야 되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뚱뚱해요 뚱뚱한 애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요 걱정이 크시겠어요 키가 163인데 40kg이네요 안 그래도 정신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집에서 어머니는 영재 상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시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요 일단 식사를 하도록 해서 체중이 정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 중량 식단을 짜서 일주일 내에 정상 체중으로 반드시 돌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이야 건강을 위해서 좋으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둘려고요 보건교사 평소 영재가 자신이 말랐음에도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긴 하세요? 워낙 바쁜 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해서 특별히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네요? 이러는 거죠 엄마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래서 수정하세요 잘못된 내용의 대처 방법 세 가지를 수정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었느냐 하면 DSM-5에서 신경성 식욕 분인증의 진단 기준이 과거에 5가지 정도 있었던 것을 딱 세 가지로 추렸어요 세 가지로 추려서 하나는 뭐죠? 필요량보다 에너지 섭취를 제한함으로써 연령이나 성별, 궤도의 맥락에서 심각한 저체중이 유발됐다 저체중은 최소한 정상 수준 또는 최소한의 기대치 이상의 이하의 체중을 말한다 라는 거에 근거를 두고 엄마는 어떻게? 그래서 체중 중량을 중량 식단을 짜서 일주일 내 정상 체중으로 회복하려고 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식욕 부진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오른쪽에 29페이지에 두 번째가 심각한 수준의 저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살찌는 것에 대해서 극심한 공포 그리고 체중을 증가시키지 않으려는 지속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 B의 행동이 나타나는 근거는 C죠 세 번째 진단, 체형이나 체중에 의해서 지나치게 자기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저체중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인지 왜곡까지 있는 거죠 자기평가에 대한 왜곡과 인지 왜곡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 역량을 보충하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을 해야죠 몸에도 좋잖아요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아유 애가 바쁜데 성적도 나쁜 것도 아니고 대화는 안 하고 있어요 라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거죠 이걸 변형시켜서 그러면 체중을 일주일 내 정상 체중으로 회복을 하려고요 됩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는 밥을 먹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식단을 밀어넣어서 밥을 먹게 한다면 이 아이는 정신적으로 어때요? 더 심각한 거부감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성기라고 한다면 비경구 입원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소화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되고 거부감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영양 식단은 어떤 거면 좋겠어요? 좀 부드럽고 영양이 골고루 된 거 있잖아요 그죠? 고루 갖추어진 영양가 있는 걸로 부드러운 식이면 좋겠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면 좋겠고 특히 식단 대상자가 반발하지 않도록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 음식의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건 학생의 표현이에요 수험생의 답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바람직한 답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체크를 할 때 답은 뭐예요? 갑작스럽게 체중 증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갑자기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왜?라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근거가 대부분의 답안에서 없다고 그러니까 있는 답안하고 없는 답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있는 답안이 우선적인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시간을 두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거부감을 가지지 않게끔 반발하지 않게끔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그리고는 현실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고려해서 그죠? 골고루 갖춰진 영양제 영양이 골고루 갖춰진 식단을 천천히 점진적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고려를 하고 있죠